짝짝짝짝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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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짝 나는 남의 것을 곧잘 뺏어먹는 도둑지 찰스 저쪽에 먹을게 보이는데 루피야 오늘 간식은 우유야 우유 나는 초코 맛 우유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맛 우유 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초코우유랑 딸기 우유잖아 너 설마 이걸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지? 아니 아니 내가 가져갈 건데 두 개 다 말이야 이렇게 등에다가 얹으면 두 개 다 가져갈 수가 있지롱 으아 도둑지한테 우유를 도둑 맞아 버리다니 여긴 먹을 게 많군 내일 또 와야지 오늘의 간식은 크롱잎표 왕라면이다 크롱 나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바삭바삭 새우튀김 엠 오늘의 간식은 새우튀김이랑 왕라면이로군 무슨 소리냐 크롱 이건 우리가 먹을 간식이라고 크롱 내가 이렇게 가져가면 내 거지 뭐 잘 먹을게 아니 저런 황당한 도둑지가 있다니 나쁘다 크롱 여긴 정말 먹을 게 많아 내일 또 와야지 오늘은 간식으로 햄버거 먹는 날 나는 한 개 먹지만 마치 열 개 먹은 것 같은 초대형 대왕 버거 우와 오늘 간식은 햄버거네 맛있겠다 우와 지다치 그것도 엄청나게 큰지라고 그래 그래 나는 엄청 크니까 그 대왕 버거는 내가 먹어야겠구나 저 도둑지가 우리 간식을 뺏어 버렸어 아 속상해 아무래도 그 도둑지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어 좋아 그러면 우리 짜장면 작전을 한번 써보자고 짜장면 작전이라고? 그게 뭐야? 짜장면 등장해 주세요 친구들 이건 내가 자주 먹는 짜장라면이야 일단 짜장라면을 뜯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는 거지 그리고서 짜장라면이 익는 동안 잠시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야 자 이제 다 익었으면 이렇게 잘 저어주고 그 위에다가 짜장 스프를 뿌리는 거지 그리고는 마구마구 젓가락으로 섞어주라고 이로써 짜장라면 완성 음 좋아 좋아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만들어졌군 이제 비장의 무기 먹으면 잠이 드는 마법의 물을 이 위에다가 솔솔 뿌려주겠어 좋아 이제 이 짜장면을 도둑지가 먹게 되면 바로 여기서 잠들게 될 거야 바로 그때 잡으면 되는 거지 으 도둑지 녀석 꼭 잡고야 말겠어 오늘은 뭔가 짜장면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은데 오예 오늘 간식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이로구나 이거는 불기 전에 여기서 다 먹고 가야지 에이 뭐지 식곤증인가 먹었더니 뭔가 졸리네 으 이 도둑지 녀석 예상대로 짜장면 옆에서 잠이 들어보려쿤 좋았어 그럼 이제 경찰에 전화해서 이 도둑지를 잡아가라고 해야겠어 이 녀석들 감히 나를 잡아가려고 하다니 진짜 너무들 하는군 남의 음식을 뺏어먹는 도둑지는 우린 안 좋아한다고 이 녀석 이제 그만 나랑 경찰서로 가야겠구나 으아 전 도둑질 안 했다고요 그냥 음식을 먹은 거라고요 그럼 안녕 안녕